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IFC몰이랑 현대랑 이어져있네요 몰랐습니다 와 잘 되어있다 저 현대 한 번도 안와봤어 탱길래 좀 됐는데 와 너무 크다 다 찢어? 뱁뱁뱁뱁 식사하러 갑시다 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 여기서 저녁 점심 먹을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 먹었고 한식당 먹었고 햄버거 먹었어요 근데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주선거 보세요 사이 쟁점을 툭 치워라 그런거에 좀 벌벅해지지 못해서 관심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바카모리 버거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백화점 둘러보고 선물해줄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나 가고 싶습니다 사랑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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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umer이 로고 있네? 오 신기하다 얼굴 그려주고 있어 안녕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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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아 드디어 여의도 항공공원에 나왔습니다 우리 현대백화점에 있었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많은데가 너무 힘 빠지고 특히 남자분들은 쇼핑도 저러고 아 저는 쇼핑 좋아하는데 오늘은 쇼핑 좋아하는데 ㅋㅋㅋㅋ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오늘 유람선 타러 갑니다 저걸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와 갈매기 엄청 많다 갈매기 엄청 많다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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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산 대기 중입니다 탔습니다 아 하하 조타시를 바로 뒤에 졌어 . . . 땅을... 와우... 괜찮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유람선 탈 만합니다. 갈매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. 와 괜찮다. 와 추워서 날씨였습니다. 저도 기왕이 있어요. 자 이제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문 들어왔습니다. 아이에요! 아이피 몰 더 왔습니다. 아이피씨 몰 더 왔습니다. 아이피씨 몰 더 왔습니다. 사람들 앱 Todos일 한국은 장但 사업olar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